자 우리가 유한공원을 다 보고 밥도 먹고 이제 영화산이라는 곳으로 갈 거거든요. 거기가 되게 공기도 좋고 그다음에 약간 도시라는 느낌이 좀 다른 산인데. 우와. 어? 택시로 왔어. 택시, 이거 타자, 이거 타자. 이거를 타고 연화산을 갈 거야. 광주 택시 얼마예요? 기본 12년? 12년? 12년. 국민보다 기본 요금 비싸네요. 근데 여기가 현대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시가 다가가야 도시와? 어, 나 지금 도시가? 지금 도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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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 아, 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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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잘 안 막혀서 한 시간만 기다리면... 1시간 정도? 어, 1시간 정도. 일단 이렇게 택시 타면서 주변 구경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드라이브 느낌이. 연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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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뻤어요 여기도 진짜 연화산 연화산 중국에서 관광지가 등급으로 되어 있어 A부터 AAA 이렇게 있어 아, O까지? 여기 연화산은 4등급이야 AAA 그래서 되게 좋은 오, 4개네? 우리는 5개 5개가 제일 많은 거예요? 저희는 5개도 가고 4개도 가죠 5개가 제일 많은 거예요 시시해 감사합니다 시시해하는 거 왜 이렇게 예쁘지? 시시해 바른이 시시해 저희가 이제 영화산에 들어왔는데 여기가 이렇게 예쁘다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 예쁜데? 완전 공원상 이렇게 돼 있구나 한번 봐보자 거기 카트에 있는 거 같은데 언니 카트? 카트 타자 카트 이 넓은 곳을 다니려면 근데 이거 어떻게 빌려? 그 우리의 차량을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차량을 어떻게 하세요? 상체매페이자 상체매페이자 올라가서 표를 사면 된다는데 아 진짜? 어머나 이게 너무 커서 카트를 타야 해요 카트? 와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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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 너무 시원했어 와 언니 힐링되지 않아? 와 이 바람이 너무 시원해 어 그러니까 와 감사합니다 와 근데 카메라에 잘 안 이쁘게 나와 아 이게 더 잘 감겨야 되는데 너무 맞아 우리 배틀트릭이야 우리 이겨야지 아 어 야 저 탑 뭐야? 저거 사진에서 본 것 같은데? 저거 영화 탑 오 탑 탑 영화 탑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영화 탑 영화 탑 생각보다 노래 다 높다 되게 크고 아 기타 크네 내가 어제 알아봤는데 영화 탑 명나라 붙어있었대 400년 히스토리가 담긴 탑이야 탑이구나 오 와우 명나라 시대에 비춰졌대 4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400년? 우와 알지? 얘가 엄청 50m 높대 그래가지고 옛날에 사람들이 등대로 등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아 여기 너무 예쁘다 그때 사진 찍기도 이쁠 것 같아 우리 여기서 사진도 찍어줘야지 이거 어떻게 찍지? 여기 앞에 서있고 이렇게 찍어줄까? 오케이 언니 내가 먼저 찍어줄게 근데 언니 되게 작게 나와 근데 언니 되게 작게 나와 나 어차피 작아 아이 쿨하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무 매워요 어쩜 이렇게 좋아요? 나 다이어드 좀 해야겠다 엄청 크다 이렇게 좋은 수업을 남겼는데 우리 이제 다음으로 가는 곳은 영화 정원이야 정원 정원 영화 정원이니까 포수도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영화도 엄청 펴져있어가지고 사진 찍기 좋은 데라고 들었어 와 이거 봐봐 과연 꽃이야 파란색 파란색 핑크색 노란색 노란색 이것도 묻고 보라색 보라색 정원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우와 이거 예쁘다 예쁘다 보라색이 예쁜 것 같아 이거 또 신기하다 여기서 찍어줄까? 나는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 남기고 싶어 어떻게 찍지? 어떻게 찍어야지? 뭐지? 이거? 큰 연꽃이 연꽃 모양이네 너무 예쁘다 이게 진짜 힐링이다 그니까 어디서 사진 찍을까? 여기 끝에서 오케이 내가 또 사진을 잘 찍을게 예쁘다 진짜 하나 둘 셋 진짜 예쁘게 나올 것 같아 예쁘게 나왔어 잘 찍지? 가자 갑시다 꽃이 지금 원래 피는 것보다 덜 피는 상태지 맞아 연꽃이 7월 8월 피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니까 아쉽다 다 피었으면 엄청 예뻤겠다 그치? 그니까 완전 핑크색 근데 지금도 예뻐 응 아니 향만으로 충분해 나는 진짜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 이제 또 다음 시간에 고 렛츠 고 렛츠 고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사극 측이 옛날에 최석전이라고 들었는데 2000년 전 우와 우와 지금 약간 뷰를 보는 그런 공원으로 바뀌었군 편의지 이렇게 날아가는 사람 있을 것 같아 있어 있어 맞아 날아가는 사람 어 이거 하나씩 밟으면서 거기 벽에 글자 있어 저기 글씨 있다 뭐라 써져 있어? 글씨 영화 산 옛날 최석장 이렇게 써져 있어 그것도 어떻게 새겼을까? 우와 예쁘다 멋있다 약간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2000년의 역사? 네 우와 이거 봐봐 글자 이렇게 써져 있어 이야 하 진짜 예쁘다 이게 카메라로 안 담겨질 것 같아 우와 사람이 저만한데 이런 데 하나 신들이 사는 데 같지 않아? 이게 진짜 예뻐 이게 진짜 예뻐 너무 예뻐 오늘 약간 그거 같아 수학여행 뭔가 하늘에 있는 느낌 느꼈지 않아요? 야야야야 나 이렇게 예쁜 경치 처음 봐 빨리 빨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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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우와 우와 와우 진짜 드라마 같다 올라가는 길이 좀 험하지는 않나요? 험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네 우와 너무 유치한 표현이긴 하지만 진짜 그림 같다 이거 진짜 병풍에서 본 것 같아 역사가 느껴진다 역사가 느껴져 이거 진짜 예뻐 이건 카메라로 담겨야 돼 내가 이거 나머지 풍경들이랑 같이 찍어주겠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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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땠어? 내가 평생을 살아도 이렇게 멋있는 풍경을 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멋있는 구경 많이 한 것 같아 솔직히 언니는 안 좋아할 줄 알았어 진짜? 셋째 좀 걱정을 했어 왜냐면 우리가 도시에서 너무 오래 살았으니까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이런데 귀찮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화려한데 좋아할 수도 있죠 되게 걱정을 했는데 저도 만약에 이 기회 아니면 저도 이런데를 아마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이런데를 더 좋아해요 그냥 쿵믹이 이런데를 더 좋아해 밥 먹으러 가야지 좋아 다음 메뉴는요? 비밀인가요? 사촌 사람들이 매운 걸 엄청 좋아해 나 좋아 볶음해서 하는 그런 게 사촌 요리야 그래서 우리 이제 사촌 요리를 먹으러 갑시다 가자 한국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음식이죠 아 진짜 맛있었어요 여기도 내가 들었는데 한국에서 요즘에 이 마라샹궈가 엄청 유행이라고 들었어 나도 좋아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왔는데 당연히 제대로 된 마라샹궈을 먹어야지 좋아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올라가 볼까요 간장 한국에서 왜 유행하는 거예요? 매운맛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 안 드셔보셨죠? 아 안 드셔보셨죠? 요즘 젊은 사람들 크롭 가자 안 가고 마라 먹으러 갈까? 뛰어서 나온대 맞아요 진짜? 맛있겠다 그래서 향솥이라고 우리 말은 향솥 향솥 마라 향솥 진짜 맛있어 나 이제는 다 있어요 마라샹궈은 식료를 골라서 다 같이 볶아주고 먹는 거예요 매운 일반 뭐 많이 매운 이렇게 선택한 맛이 역기차 우와 이제 중국에서 먹어야 돼요 고추봐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길은 색깔 봐 맛있겠다 그리고 이게 한국이랑 살짝 다른 게 그리고 이게 한국이랑 살짝 다른 게 제가 만약에 면을 넣고 싶은데 그러면 면을 넣으면 안 된대요 볶아서 많이 맛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고유의 맛을 좀 천호하는 우와 주문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네 조금 오래 걸렸어요 어 그럼 1, 2, 3, 4 3, 4 저 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알겠어요 아, 오케이. 유리 한번. 뭐야, 몇 개 산 거야? 이게 언니한테 진짜 중국에 말하셨고 알려주고 싶어서 좀 많이 시켰어요. 그때 정말... 어? 나왔어요? 나왔어, 나왔어. 닭발, 닭발. 닭발이 그림처럼 나와? 닭발 맛있겠다, 닭발. 이렇게 나왔어요? 어우, 예쁘다. 와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올라온다. 뭐야, 이거? 그건 뭐예요? 중국 유리에서 많이 나와요. 유리하다, 닭바로 저렇게 나오니까. 모든 요리 이렇게 해요. 혀도 즐거웠는데 눈이 더 즐거웠어요. 뭐예요? 여기 중국도 되게 많이 해, 이거. 계속 나와요, 저게. 닭발. 오, 신기하다. 이게 뭐 따뜻하게 해 주는 건가? 아니, 그냥 예쁘게 보이려고. 오, 더 나옵니다. 이야, 거대해. 엄청 거대해. 말하신 거 나왔습니다. 우와. 우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얘 먼저. 얘 어떻게 먹는 거야? 꼬들꼬들하고 탱글탱글한 게 씹는 맛이 좋아요. 이거 맛있게 먹었어요. 이거 그거야. 삼계탕 같은. 삼계탕 같은 건데. 한국인들 좋아해요. 네, 약간 그런 건강해지는 맛. 닭고기 먹어야지. 닭고기 엄청 부드럽다. 삼계탕을 먹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중국 삼계탕. 오, 약간 갈비탕 국물 같은데. 정말 건강한 맛이야. 진짜 약간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 하는 그런. 깔끔하다. 뭔가 되게 영양 보충하는 느낌. 다른 지역이 이런 맛이 안 나. 약간 광조, 광동 지역만 이런 걸 많이 해. 그런 국물 느낌. 이거 먹어보자. 저게 마라샹고예요. 기대됩니다. 이게 진짜, 고기 진짜 맛있어요.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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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창, 곱창. 맞아요. 저기 곱창. 곱창은 왜 줘요? 곱창. 찍는 맛이 진짜. 맛있어. 먹었던 마라샹고에서 제일 맛있어. 엄청 세다, 이거는. 내가 적응하지 못해봤던 맛이야. 진짜 마비가 잘 됐어요. 좀 고유의 맛을 많이 내는 집이었어가지고. 나는 소고기에. 먹자마자 마비. 네, 맞아요. 어느 순간 중독되죠? 어느 순간 중독되어 있어가지고. 말도 안 나와. 계속 먹게 돼. 시원한 맥주당 먹으면서 찌리찌리 끓이잖아. 아, 그거 맞아, 맞아. 이거 먹어봐. 이거 담궜긴 한데. 이 떡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떡이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진짜 맛있어요. 저 인정해야 돼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떡이. 왜왜왜. 저 먹었구나. 네, 저희 먹었는데. 겉에는 엄청 바삭하고 안에는 말라갔는데 그 소스가 진짜 달라요. 이건 아이돌이 사랑하는 맛이네요. 독설탕. 어, 맛있겠다. 음. 맛있지? 음. 약간 인절미 맛도 나고. 겉에는 튀겨가지고 바삭바삭하고. 바삭한데 안에는 떡이에요. 맛있어요. 이거를 세 번 시켜서 먹었어요. 이거 세 번. 세 번? 아, 이건 진짜 한국인들 진짜 딱. 이게 진짜. 다름이 안 보이고 저거 다 보이고. 근데. 이거 말하려고. 이게 진짜 여러분 봐야 돼요. 불쇼가 있습니다. 아니, 연탄이면 왜 주는 거야. 연탄 알아? 어. 연탄 느낌이야. 연탄. 우와, 신기하다. 까맣다 움직이야. 이게 진짜 연탄이잖아. 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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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 저게 나올 줄 몰랐던 거죠, 저는. 연탄. 불 맛 나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맞아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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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S&S입니다. S&S입니다, 이거 완전. 아, 맛있겠네. 이게 진짜 맛있어요. 맞아, 맞아. 음. 야채 향도 나고, 숯불 느낌이 강하고. 우리가 항상 먹은 그 볶음밥에서 더 살짝 죽 같은 느낌, 진밥 느낌? 응. 맞아, 맞아. 야, 근데 이 볶음밥은 특이하게 되게 뭔가 밥이 하얗잖아, 원래. 이게 오징어 먹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까먹게 된 거야. 오징어 먹물로 같이 한 거래요. 그래서 이제 색깔이 좀 검뭇하고. 맛있겠다. 맛있겠다. 지금 민규 씨는 거의 광주에 가 있어요. 아니,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이미 테스트하고 계세요. 이거 바로 중국의 매력이죠. 와, 잘 먹었습니다. 너무 배벨러. 어때? 오늘 처음 먹어본 맛이 많았어, 나는 사실. 뭔가 이것도 처음이었고, 이렇게 달면서 얼얼한 것도 처음이었고. 그냥 살짝 좀 처음 먹어본 맛이 있어. 마라 샹보가 원래 이런 맛이구나라는 게 알았어. 진짜가 나타났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100점 한 점에 200점 아니야, 솔직히? 아니야? 너. 너도, 너도 써줘. 너도 처음 먹은 맛이라며. 맞아. 그럼 나도.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으니까 또 소화를 좀 시켜줘야 되잖아요. 우리 어제 야경 보고 싶다고, 열람선 타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오늘은 그거 타러 갑시다. 열람선? 좋아. 열람선 타러 갑시다. 이 야경이 진짜 예뻐요. 광저우 타워. 광저우 타워를 안 간 이유는 너무 유명해서 랜드마크여서 결경이가 조금 랜드마크가 아닌 곳을 많이 데려가 줬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주강 옆에 왔는데요. 정말 평화롭다. 진짜 고요하다, 고요하다. 여기 이 강이 한국의 한강처럼 이게 이름이 주강이야. 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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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진짜 저렇게 불빛이 저렇게. 너무 예뻤어. 그리고 열람선을 타면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머리띠. 머리띠를 이렇게 쓰고 가거든요. 이렇게. 짜잔. 이렇게. 너무 예쁘다, 머리띠. 재밌겠다. 그러니까. 사진 많이 찍자. 그래. 우리 이제 열람선 타러 간다. 레츠고. 손이랑 갔을 때도 유람선 탔는데. 맞아, 맞아. 그랬네. 근데 그 야경 느낌이 좀 달라요. 남쪽이랑. 예뻐. 까딱까딱거려. 우리 유람선을 탔습니다. 여러분. 언니가 야경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드디어 왔는데 거기 앞에 있잖아, 거기. 이쁜 타워 말하는 거지? 거기가 퀸톤 타워라고 세 개에서 두 번째로 높은 타워래. 이쁘다. 세 개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두 번째로 높아요. 두 번째로 높고 세 개에서 두 번째로 높은 타워래. 이쁘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사람들이 그거 많이 보러 왔는데. 내가 찍어줄게. 거기 가봐. 하나, 둘, 셋. 하나 더. 예뻐, 예뻐. 언니가. 예쁘지? 잘 찍어주죠? 나도 찍어줘. 하나, 둘, 셋. 사진 찍기 좋아요. 저렇게까지 포즈를 잡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귀엽다. 약간 어플한 것 같다. 아, 좋다. 힐링. 우와, 예쁘다. 공기도 너무 좋아. 얘 봐봐요. 어머, 왜? 어머, 왜?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해요. 다 같이 이렇게 해요. 소리를 질러주는구나. 왜? 처음엔 몰랐어. 그냥 사람들이 재미있으라고. 아, 소리 지르면 울려서 오방을 넘으면 돼요. 아, 소리가 울리니까. 네. 소리. 먼저 시작해, 언니. 처음에는 저거 안 됐었다고? 아, 이렇게 다리마다 계속 이렇게 손을 질러주는 거예요? 네, 계속 있어요. 사람들이 되게 뭔가 다 같이 노는 느낌? 아, 좋다. 좋다. 언니, 여기 이뻐, 여기 이뻐. 무선 모델이 더 잘 보겠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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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대박이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색깔 변했어. 우와, 진짜. 노란색, 황금색. 이게 무시장의 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빌딩마다. 우와, 색깔 변해. 와, 너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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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진공기. 와, 이 바람. 참 좋다. 너무 좋았어요. 그 밤 공기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언니, 어때? 야경 봤는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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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코스가 바뀔 때마다 제일 좋다고 해서 좀 내 자신이 민망하긴 한데 제일 좋았어. 다 이뻐. 진짜 너무 좋았어. 진짜 예쁘다. 진짜 화려한 것 같아. 진짜 화려한 것 같아. 이틀 동안 광저 여행을 시켜줬는데 잘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떤지 소감 듣고 싶어. 난 우선 중국도 너무 처음이고 사실 여행을 내가 많이 가보지 못해서 너무 별경이한테 고맙고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야경. 응. 저거 은근히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나중에는 저희도 같이 돌려보자. 약간 파도타기 같은 기분이니까. 그러다. 언니랑은 여행가는 게 사실 둘이서 처음이잖아. 그래서 나는 다 좋은 추억이어서 난 다 좋아. 나는 청결한 광저투어 아주 100점 만점에 500만점이었어. 500만점? 좋아. 하루 기태껀데? 청결한 광저투어 안녕! 민규 씨 왜 이렇게 좋아해요? 본인 스타일이에요? 우리한테 질문을 한 100개를 했어요. 어디 가본 적 없으니까. 그래서 뭘 봐도 예쁜 거예요. 저도 여행 거의 초짜거든요. 진짜 바꿔 가면 될 것 같아요. 바꿔 가면서 맞아요. 다음에는 이쪽으로 광저으로 가시고. 이게 또 제가 먹어본 걸 보는 거랑 안 먹어본 걸 보는 게 엄청 다르네요. 뭐가 제일 먹어보고 싶었어요? 아까 완탕면부터 시작해서 계속 먹어보던데. 진서 완탕면. 다 먹고 싶어요. 이거 약간 그 숯 넣어놓는 그거. 그리고 아까 그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다 먹고 싶네? 네. 그냥 가세요. 1번이 1번. 1번이에요. 지난주부터 쿤민 광저우 봤는데 어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너무 다 좋았어요. 승패 떠나서. 너무 재미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광저우 봤을 때 광저우 타워는 안 올라갔거든요. 우리 차우루 올라가 봤죠? 위로 밑에 보면 광저우 다 보여요. 그 광저우 타워 맨 위층에 X으로. 그게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들었나요? 맞아요. X 이름 있다고요? 쭉 떨어지니까. 어머나. 나 진짜 나 죽어. 자 이제 최종 경비 알아봐야 되는데. 1박 2일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자 청아 씨 얼마 썼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공권. 네 항공. 1인당. 1인당. 총. 20만 7천원입니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1박 2일. 날짜는 조금 일정은 짧았습니다만. 우리는 2박 3일. 저희도 1박 2일로 치면 20만원 정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서. 광저우 진짜. 우리가 느꼈던 것보다 더 좋구나. 라는 게 너무 느꼈고. 생각보다 저희가 진짜 많이. 맛있는 거 먹고. 많이 재밌는데 많이 갔구나 이렇게. 보면서 저도 깨달아서. 정말.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1박 2일 동안.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너무 알차게. 진짜. 이렇게 하루 이틀을 알차게 보낼 수 있구나. 이제 저의 일상생활을 다시 한 번. 반성도 하기도 했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진짜. 우리 갈 때는 조금 더웠지만. 이제 좀. 이젠 좀 풀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5월 말에서 10월이. 가장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랍니다. 네 맞아요. 지금 떠나면 되네요. 그렇죠. 제가 사실 여행에 관심이 진짜 많은데. 이번에 약간 휴가가 나면. 바로 중국을 가야 되겠다. 생각할 정도로. 음식도 그렇고. 약간. 장소도 그렇고.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가기 전에. 제가 먼저 가려고요. 많은 분들이 가기 전에. 제가 먼저 가려고요. 자. 오늘 그. 드릴 말씀이 있죠. 배틀트립이. 다음 주부터 가을 개편을. 맞이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좀. 새롭게 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년이. 짧담 짧고. 길담 긴 시간인데. 배틀트립과 함께. 저희가 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상할 수는 드리고. 다음 주부터 좀. 새로워진 배틀트립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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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지하야. 여기가 팔라원이야. 딸. 혼자 갔니? 딸 좀 챙기죠.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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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drummer주세요. 큰일이 잘 남지 않으신다. 기념하십시오. 축하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